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2024년 종강인사 기적을 현실로 캐스트 영상이에요. 아마 얘들아 지금 이 시점 잘 공부하고 있지 그래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 없지 않아 있도록 할 건데 그 불안한 마음들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멘탈적인 부분들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수능 당일날까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올 한해 김기현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온 여러분들께 저 또한 조금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응원의 마음을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잘해낼 거야. 파이팅. 우리 긴장하지 말고 이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수능 이제 10여일 정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불안한 마음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시험 지긋지긋하다.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 불안감에 잠식되어서 뭔가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기보다는 끝까지 파이팅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잖아 얘들아. 아직 얼마 남지 않았어. 고지가 눈에 보인다고.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수능 날까지 컨디션 관리 그리고 나의 실력 관리 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올 한 해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그리고 저 또한 행복하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매년 작년보다도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함께 들어주고 Q&A 집안 그리고 수강평 그리고 인스타 DM을 통해서 선생님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도 지금 제가 도움을 잘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시험에서 성적 향상이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 또한 나름 뿌듯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 커리큘럼을 확장하면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조력자의 역할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얘들아 스튜디오 강의 찍으면서 이 스튜디오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이 칠판과 김기연만 보이겠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PD님과 저 그리고 카메라만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 또한 조금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너머에서 김기연의 강의를 보면서 도움을 받고 있을 친구들 그리고 이제 김기연이 웃을 때 같이 한번 웃어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때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강의를 했던 것 같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캐스터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감사 인사를 조금 전해보고 싶었고요. 우리 얘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부는 열심히 잘 해왔을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뒤쪽에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멘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능 당일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수학적인 실력을 갑자기 올리겠다라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온 것들을 이용해서 실력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완성되어 있는 실력을 수능장에서 내가 전부 다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자신감과 기세다. 일단 첫 번째, 대략 시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마인드가 조금 있었냐면 야, 내 자신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나 자신을 믿어주겠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 자신을 믿을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나 충분히 수능장에서 잘해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쌤, 저는요. 그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해낼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좋은 마인드. 혹시라도 어떤 친구들. 쌤, 제가요. 그동안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도 잘 느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들아. 중간중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한 기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기간들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너희들의 실력들이 쌓여왔을 거고 쌓여온 그 실력들이 실제 수능장에서 결과로서 맺어질 수 있도록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기세다. 나 이 수능 시험지 찢어버릴 거야. 이 수능 시험지를 찢어버린다. 라는 건 내가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어낼 거고 모르는 문제 찍어서라도 맞출 거야. 라는 기세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자기 자신 잘 믿어가면서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마인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요. 오늘부터 계속 되뇌이면서 수능장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수능장에서 시험 보는 그 과정에서 나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면서 열심히 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수능 당일 시험을 보고 있어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모르는 문제, 막힐 수 있단 말이야. 당연하게도 가장 베스트는 모든 문제들을 막힘없이 쭈루루루 다 풀어내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요. 시험장에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막히는 문제가 있다.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생각하자.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멘탈이 나갈 수가 있냐면 수학시험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점이요. 충분히 막힐 수 있죠. 그치만 앞에는 3점짜리 예를 들어 7번, 또는 8번, 또는 19번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순간 어? 나 이런 데서 막히면 안 되는데 옆 친구들이 시험지에 샥샥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다 이 친구들은 푼 것 같은데 나만 여기에 정체되어 있는 듯한 불안감 때문에 야, 나 이번 시험 망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옆 친구들 왜 넘어갔을까? 못 풀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나만 막히는 거 아니라고 아,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서 다 넘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자. 이 과정에서 막힐 수 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치만 얘들아 막힌다. 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틀리겠다라는 게 아니야. 잠깐 막혔어? 그럼 일단 넘어가.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다시 한 번 앞으로 넘어온다면 아까는 안 풀렸던 문제가 잘 풀리는 경험 무조건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힐 수 있다. 다만 내가 이걸 틀리겠다는 건 아니다. 실제로 얘들아 이거는 뒤쪽 난이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요즘 시험이라는 게 1번부터 30번까지 그냥 난이도가 쭉 올라가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복병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에게 복병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서 잠깐 막혔다고 해서 아 이 시험 망했다. 라고 단언하지 말 것.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경험해 나가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기 자신 믿고 그리고 김기현 믿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 시험지에서 내가 잠깐 안 풀린다 해도 이따가 나는 풀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세를 갖고 끝까지 잘 해보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수학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얘들아 1번부터 30번까지 웬만하면 모든 문항 다 경험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웬만하면 모든 문항 전부 경험하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가 어려울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 중간에 막혔다고 시간을 이 문제에 계속 쏟고 있으시면 안 돼. 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뒤쪽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서요. 일단 첫 번째 생각 시험 딱 끝나자마자 후회가 남는 시험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제가 이 문제 5분만 더 있어서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 비주얼만 보고 또는 위치만 보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손도 안 댔는데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어요. 라는 문제들이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항들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풀지 못할 문제들을 걸러내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얘들아 문항별로 고정관념 버리셔야 된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최근 문제들을 통해서 나름 조금 연습이 되지 않았을까? 13, 14번 웬만해서 할만할 수 있다고 22번, 30번 아 충분히 예전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문항 위치 보고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고 나오지 말자고. 알았지? 다만 얘들아 문항을 경험했는데 오, 선생님 이거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발을 빼는 것도 필요하다. 그치만 경험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어려울 거야 하고 넘기지 말자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자신감과 기세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아. 근데 의외로 이 자신감과 기세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깎이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요. 일단 우리 N수행 친구들은 수능을 그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수능 당일에서의 현장감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우리 현역 친구들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 거란 말이죠. 일단 수능 시험장 얘들아 낯선 환경일 수밖에 없다. 처음 가보는 장소에 내가 이 처음 앉아보는 자리에서 국어부터 아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6년간 또는 3년간의 모든 공부가 한 번의 결과로서 판정이 되네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첫 번째 웬만하면요. 제발 좀 일찍 가자. 시험장에 일찍 가서요. 여유롭게 그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걸 추천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거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아 이 교실의 온도는 어떻구나. 이 교실의 온도가 나한테는 조금 덥게 느껴지네. 그러면 옷을 조금 벗어야겠네. 또는 조금 춥게 느껴지네. 옷을 조금 껴입어야겠네. 너희들만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이게 뭔가 얘들아 시간에 쫓겨서 가게 되면 내가 이 환경에도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딱 시작하게 되잖아. 그러는 순간 시험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일찍 가서 국어부터 시험 본다? 그럼 국어 지문들 나한테 눈에 튕기지 않도록 예열 지문이든 쭉 읽을 수 있도록 가져가셔서 여유롭게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시험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뭔가 시험 이전 시험에 대해서 공유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 웬만하면 첫 번째들아 쉬는 시간에 눈 닫으시고요. 두 번째 귀 닫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 제발 좀 얘들아 입 좀 담으세요.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샘은 개인적으로 수능 당일에 친구들이랑 이런 약속을 했어. 야 우리 중간에 어디서든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자. 점심시간에 밥 따로 먹고 절대로 우리 시험에 대해서 의견 공유하지 말자. 라는 것들을 약속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나의 자신감과 기세가 꺾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솔직히 생각해봐. 이번 국어 시험 어땠어? 이 친구가 나는 어렵게 느꼈는데 야 이번 국어 개 쉬웠어. 그럼 봐봐. 이 친구가 쉬웠어. 그런데 나는 어려웠어. 그럼 거기서부터 야 나 국어 망했나 보다. 그런데 국어 망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그 이후의 시험 수학 또는 영어 또는 탐구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불안감을 왜 만들지? 그렇게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미 지나간 시험이야. 이미 지나간 OMR이라고. 내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서 불안감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바야 이후 남은 시험을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알았지? 게다가 두 번째 귀 닫고 눈 닫자라는 건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답을 공유하면서 야 국어 35번 답이 뭐였어? 또는 수학 14번 답이 뭐였어? 이런 의견 공유하면서 이 친구의 답이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야 나 이번 시험 망했나? 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다른 걸 내가 어떻게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맞았을 거야. 이 친구 틀렸을 거야. 라는 조금의 의연함 그리고 담담함.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귀를 닫는 게 이제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거는 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화장실 갔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손을 씻고 있는데 옆 친구들이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이 야 수학 14번 답이 뭐야?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대답하고 있지. 야 내가 14번 답 뭐라 했지? 아 나 3번이라 했네. 이 친구들이 야 나 5번 어 나도 5번 야 5번이 답이지? 이 친구들이 답이 5번이 나왔다고 해서 5번이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럼 거기서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 아 너희들 다 틀렸구나 나만 맞았구나 라는 생각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야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의연하게 넘기는 연습 필요하다. 알았지?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기 전까지 정답이 나오기 전까지 누가 맞았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자신감과 기세 끝까지 끌고 나가면서 내가 푼 문제 내가 다 맞았을 거야 라는 생각 갖고 가자는 거 알았지? 실제로 얘들아 지금 조교가 이제 작년 수능장에서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줬는데 이 친구도 이제 국어시험 딱 끝나자마자 어렵게 느꼈대요. 그래서 야 국어시험 어려웠네 이거 내가 괜찮을까? 라고 이제 조금은 의기소침에 있는 상태에서 옆 어떤 친구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지 야 이번 국어시험 개쉽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선전포구를 선전포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교가 야 나 이번 시험 진짜로 힘들었나봐 어려웠나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이 친구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친구가 야 나 이번 시험 2합 12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예를 들어 몇 합? N 이 N값이 무지 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합 12 2합 12 맞추기는 어려운 일 아닐 수 있잖아. 그 말에 즉슨 이 친구가 국어에 대해서 원하는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였구나. 그걸 딱 듣자마자 괜찮을 수 있겠다.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당연히 난이도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의견에 너무 팔랑팔랑 거릴 필요 없다고요. 알았지? 각자 자기 자신 믿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예를 들어 수능 직전까지 선생님 제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요.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하던 대로 본인에게 맞는 공부 유지하는 게 당연히 중요해. 수능 한 10일 정도 남았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 방법 바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풀고 있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고 있든 그 공부 방법 그대로 끝까지 가져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마인드 얘들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 미리 경험하는 거 당연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 실제로 수능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제한된 시간 속에서 30문제를 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 무제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엔젤을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너희들이 여러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지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최소 점수를 맞을 수 있게 이 점수를 최대한의 점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평소에 미리 경험을 해두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샘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리면 하프 컬렉션 컬렉션 퀄모의고사까지 그리고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 시즌2와 시즌3 이번 9월 평가한 이후에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여러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놨으니깐요. 혹시라도 아직 컬렉션을 같이 풀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9월 평가원이 시험이 조금 할 만했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안일하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 실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에 어떤 난이도에 어떤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점수는 맞을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 연습을 컬렉션 시즌2, 시즌3를 통해서 잘 해낼 수 있으니깐요. 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도 컬렉션 시즌3 마지막 3회 선택과목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컬렉션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얘들아 우리 조교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면서 조금 정리해 둔 것들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어. 어떤 조교 친구들은 항상 이제 시험이 끝나고 맨 뒤쪽에 이 시험지에서 내가 배워가야 될 점이 무엇일까 문항별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대요.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태도적인 부분 내가 이 부분에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또는 이 부분에서 계산을 이렇게 틀렸는데 이런 계산 실수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대. 어떤 친구들은요 여기에서 컬렉션 2-2에서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놓쳤다 라는 것들을 쭉 정리한 거야. 이런 정리들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라는 것들을 미리 경험하자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실전모의구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선생님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아직 우리 10여일 정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 영상을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능 2-3일 정도 남기 전까지는요 새로운 문제 푸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고 거기서 배울 점들 잘 챙겨나가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새로운 모의고사 열심히 풀어나가면서 실전 연습 꼭 하자는 거. 그럼 지금 2-3일 정도 남았을 때는 그럼 새로운 문제 안 풀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2-3일 정도 남았을 때는요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린 것들 위주로 복습하는 걸 추천드린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3일 전에 새로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지를 쭉 풀다 보면 당연하게도 틀리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틀리는 문제가 나오면 평소에 공부할 때는 아 내가 모르는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배워가야겠다 라는 나름의 자세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수능 2-3일 전에는 다 다음 날이 수능이거든 근데 또 다시 틀리는 게 나오거든 그럼 거기서 자신감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내가 내일모레 수능장에 들어가도 되나? 내 실력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잘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만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럴 바야 그동안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 떠올렸어야지 라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습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솔직히 얘들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들 다시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100%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파이널 디렉션이 됐든 기출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엔제와 실무가 됐든 그리고 오래 봤던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틀린 것들 싹 다 모아두시면 돼 그것들을 2, 3일 전에 쭉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모아둔 게 없는데요? 라는 친구들 지금부터 모으시면 된다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풀면서 지금부터 아 내가 2, 3일 전에 이 부분 다시 복습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쭉 정리하시고 문제들을 모아두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 캐스트 영상 기적을 현실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항상 얘들아 선생님이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는 선생님이 조금은 감정도 올라오고 이제 올 한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얘들아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이라면 같이 얼굴을 보고 선생님이 악수라도 하면서 같이 기운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라는 걸 항상 생각하다가 마지막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함께 댓글을 달아 드리면서 조금은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댓글은 얘들아 뭐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생님 제가 남아있는 이 수능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할게요 포부를 밝히셔도 괜찮고 한 해 동안 김기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온 만큼 선생님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혹시라도 있다면 댓글이든 Q&A 기습판이든 그리고 이제 수강평이든 아니야 Q&A 기습판 말고 댓글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남겨주시면 저 또한 그의 댓글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마 얘들아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은 아니야 그치만 김기환이 주로 등장하는 퀘스트로서는 마지막 영상이 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 종강 스케치 영상 또한 올라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조금이나마 환기시키면서 공부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조금 잘 마무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 댓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응원하는 시간 우리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현장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종강을 해요 토요일 전까지는 선생님도 이제 조금 빡세게 지내다 보니까 바로 댓글을 못 따라주더라도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도 당연히 여유가 생긴 이후로 하나하나 전부 다 놓치지 않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올 한해 얘들아 김기환 믿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우리는 이 영상은 끝났지만 너희들의 공부는 끝난게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당일까지 끝까지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최고점 수능날 최고점의 커리어 하이를 찍고 오기를 응원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 저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써 그동안의 메가스터디 수학 김기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더 이상 메가스터디에서는 만나지 말도록 합시다 올 한해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